만나면 좋은 친구 MBC 사계절 푸르고 아름다운 생명의 정원 우리네 마음속에 힐링과 평안함을 안겨주기 위해 누군가는 부지런히 정원을 가꿉니다 아름답게 피어난 꽃들엔 수많은 이들의 땀방울이 맺혀있는데요 큰 사명감과 자부심으로 정원을 일구는 사람들을 만나봅니다 붉은 기운을 머금은 여름날의 해가 희망차게 떠오르는 아침 정원박람회장의 정적을 깨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침 7시면 어김없이 출근도장을 찍고 정원 가꾸기에 나서는 분들이죠 저희가 이렇게 늦게 일을 시작하면 물을 주고 하면 아무래도 동선에서 관람객들한테 물도 틀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동선을 우선적으로 주고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아침에 일찍 시작을 해서 될 수 있으면 빨리 끝내려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체조가 끝나고 나면 각자 맡은 업무를 소화하기 위해 정원 곳곳으로 흩어지는데요 서로를 격려하고 기운을 북돋아 줘야겠죠 양춘이 화훼반장의 발걸음을 따라가 보니 꽃들에게 물을 주기 위해서 작업을 서두르고 계셨는데요 해가 뜨거워지기 전에 재빨리 물을 주는 게 관건입니다 오늘 어저께 비가 와서 다른 데는 물을 안 주는데 여기는 저희가 백일홍을 이식을 해놓은 자리라서 어린 모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일주일 정도는 뿌리바라가 될 때까지는 물을 계속 주고 있거든요 드넓은 박람회장 곳곳을 종행무진 누비는 양반장님은 꽃 육묘장에서 일했던 경력을 인정받아 박람회장에 왔는데요 이곳에서 근무한 지도 어느덧 4년째 그녀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저희가 파종해놓은 데인데요 여기가 잡초가 나서 지금 잡초 제거를 하고 있어요 국가종을 이렇게 잡초도 다 제거해요? 네 저희가 하죠 진짜 손이 많이 가집니다 네 많이 가죠 잡초를 제거를 해야 얘네들이 꽃이 활차게 되니까 한 열흘 정도 되면 또 풀이 쫑긋쫑긋쫑긋 계속해서 밑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리는 해야 돼요 여기는 혼합인데 색깔별로 갖고 왔구만 혼합으로? 응 이게 지금 색깔이 언니 봐봐봐 어제 심은 게 이렇게 태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좋은 거하고 섞어서 심어줘요 한쪽으로 밀면 안 돼 안젤론이에요 저희가 준비해서 색상별로 배치를 한 다음에 식재를 좀 할 거거든요 꽃을 심고 가꾸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양반장과 동료들 그들의 부지런한 하루하루가 있기에 박람회장의 꽃들이 이토록 싱그럽고 사랑스러운 거겠죠 관광객분들이 다니시면서 우와 잘해놨다 이런 말을 들으면 성취감도 있고 앞으로 좀 더 세심하게 잘 갖고 놔야겠다 그런 책임감도 있고 그런 것은 있죠 꿈의 다리가 펼쳐지는 동천으로 가볼까요 강변을 따라 화사한 꽃들의 풍경을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이들의 땀방울이 스며들었고 급진한 정성이 들어갔을 텐데요 동천 권역의 화훼 작업을 진두지휘하는 사람은 김종문 화훼반장입니다 이 밖에는 시민들이 좀 마음 놓고 좀 다니면서 편안하게 다니면서 이렇게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것이고 지금 백길을 다니잖아요 백길이 열려야 해서 백길 쪽에서 배 타고 가신 분들이 관람할 때 어떤 시각적인 효과가 있게끔 그런 부분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저류지라든가 이런 부분에는 시민들이 놓을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해놨으니까 동천변을 따라 저류지까지 드넓은 수변 공간을 책임지는 김종문 씨 그는 9년째 순천만 국가정원에서 일하고 있는 베테랑 작업반장입니다 시작할 때는 아마 육미장이 있었고 그 다음에 13년도에 여기 개장을 했잖아요 거의 시작과 함께 하시는군요 그렇다고 봐도 그런데 13년때 하신 분들이 많이 고생을 하셨죠 그 뒤에 와서 관리하고 그런 걸 했죠 그런데 지금 또다시 한 번 더 하잖아요 23년에 그러니까 그때하고 또 다른 게 있죠 박람회장 곳곳을 누비느라 신발은 낡고 땀띠가 잦아들 날도 없다는데요 박람회에 대한 책임감이 그를 정원에 머물게 합니다 온화한 카리스마를 장착한 김종문 반장의 장점은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입니다 대부분 연출을 하고 있는 전부 다 햇빛이 가로등은 자료들 그런 부분에서 일하다 보니까 지면호가 가깝고 복사의 열을 하든가 이런 분들도 많이 힘든 걸 하세요 그분들을 고생해 주니까 이게 정원 박람회도 성공을 할 수 있고 모든 관람객들이 봤을 때 이쁘다는 것을 말했나 그분들이 없다면 좀 힘들죠 사실 박람회장 바로 옆 온화한 햇살이 비추는 대지로 가볼까요 다채로운 꽃들이 사이좋게 커 나가는 이곳은 국가정원에 화훼를 공급하는 재배장인데요 이곳을 책임지는 김정숙 반장님 소개 좀 해 주실래요? 국가정원의 곡관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꽃을 재배하고 직접 정원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가 죽어버리게 되면 또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을 파종이라든지 모종을 직접 키워서 저희가 보식용으로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 반장과 7명의 동료들이 가장 집중하는 일은 꽃씨를 심어 싹을 튀어나는 겁니다 여리디여린 생명을 다루는 일이기에 지극한 관심과 정성을 기울여야 합니다 가을날 국가정원에 피어날 국화도 이곳에서 하루가 다르게 커가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재배장에 주로 여기 있는 게 국화거든요 국화가 저희가 색깔별로 품종별로 다양하게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크기가 커지다 보면 자리도 넓혀줘야 되고 시기에 맞춰서 살충제나 살균제 또는 영양제나 칼슘제 등을 넣어서 애들이 충분히 열심히 키우고 있습니다 공급을 키운 자식 같은 아이들이 정원으로 이사 가는 날이면 아쉬움과 뿌듯함을 동시에 느낀다는 김정숙 반장 그녀는 꽃 육묘장에서 일하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갈망하게 됐다는데요 조경기사와 원예기능사 등 관련 자격증을 취득했고 현재는 대학에서 정원문화산업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강사로 하다가 이쪽으로 바꾸다 보니까 그래도 한 분의 인생의 전환점이 왔었는데요 단순하게 보내기보다는 전문화된 지식으로 하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제 스스로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가 좋아하는 분야더라고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의욕이 생겨서 특별한 계기보다는 제가 좋아하는 쪽이다 보니까 관심을 가지면서 하게 되었습니다 꽃을 보면 누구나 행복해하잖아요 그리고 특히 제가 키운 꽃으로 제가 식재를 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보고 하면 사람들도 행복하고 그걸 보는 저도 행복하고 그리고 단순하게 예쁘다가 아니라 이 꽃에 대한 특성에 대해 설명도 해주고 이럴 때 나의 지식을 쓸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기쁘기도 하고 자부심도 갖고 그러고 있습니다 가장 힘든 일을 기꺼이 도맡아 정원의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어주는 여러분 그 자리에 있어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저는 일단은 맡은 바이를 최선을 다해서 하고 제가 할 수 있는 한은 좀 깔끔하고 보기 좋게 좀 잘 가꿔놓고 싶다는 생각은 해요 자식 키우는 느낌일까 스카 가는 모습들이 자꾸 보면 좀 뿌듯한 그런 느낌 그래서 열심히 좀 키우려고 노력해요 하여튼 마음이 편안해지고요 사람들의 그 얼굴 모습을 본 게 그냥 기쁨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행복은 거기에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각양각색 원주에서 즐기는 해외여행이 있다 일본에서 필리핀까지 한국에서 만나보는 오감만족 해외 디저트의 향약 일곱 빛깔 다채로운 매력을 뽐내는 원주 다문화 카페로 가봅니다 해외 디저트를 맛볼 수 있다고 해서 불이 났게 달려온 이곳 아니 그런데 여기는 그냥 가정집 아닌가요? 어? 공부하고 계시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반갑습니다 아니 오늘 제가 만나 뵈야 될 분이라고 들었는데 맞아요? 네 맞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열공 중인 이분 아무리 봐도 외국분인 것 같죠? 한국에 온 지 17년째인 다문화 이주 여성인데요 이야 선생님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계시는데 지금 무슨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한국어 공부요 이야 한국어 공부요? 아니 그러면은 어디에서 오셨어요? 아 저는 일본 미야자키에서 왔어요 아 아리다토 고자이마스 수미 마세 아니 근데 일본에서 건너 오신 지가 지금 17년 되셨는데 끊임없이 한국어를 공부하시고 또 열심히 노력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좀 있으세요? 딸이 있어요 딸 중학교 1학년이었는데 딸이 가져오는 학교에서 가져오는 소류랑 통신문 있잖아요 그런 거를 이루고는 것만 해서도 어려워요 이런 거를 이해해야겠고 이야 그러면 이렇게 한국어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한국 생활에서 가장 재미있는 거? 어떤 거세요? 아 재미있는 거요? 제가 지금 일하고 있어요 아 직장 다니세요? 아 직장하고 말하는 것보다 친구들이랑 같이 네 일하세요? 네 일하고 있어요 한국 생활 중 가장 즐거운 시간이 있다고 해서 저도 동행했습니다 함께 온 곳은 바로 원주 미로시장 이 시장 안에 다문화 카페가 있다고 해서 함께 찾아왔는데요 이야 여기구나 우와 여 예쁜데요? 입구부터 맛있는 냄새가 발길을 사로잡는 이곳 바로 원주의 하나뿐인 다문화 카페 메이드 인 일본산 필리핀산 굿즈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아직 문을 연 지 초기지만 조금씩 규모를 키워가는 카페 겸 협동조합인데요 다문화 카페라는 특성에 걸맞게 함께하는 직원 두 분 다 다문화 이주 여성이죠 우리 선생님께서도 한국 분은 아니신 것 같은데 맞으세요? 아니에요 어디에서 오셨어요? 필리핀에서 왔어요 필리핀에서 오셨어요? 네 이 카페는 어떤 카페인가요? 다문화 카페인데요 다문화 사람 네 외국인 사람 여기서 왔었어요 결혼 이주 여성뿐만 아니라 다문화를 체험하고 싶은 이들이 편하게 들을 수 있는 카페인데요 다채로운 해외 디저트가 인기를 끌면서 외국인 손님도 찾아주고 있습니다 여기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제가 이 마치에서 매우 좋아하는 카페인가요? 이렇게 매우 좋아하는 카페인가요? 오늘 시즌이 정말 뜨거운 카페인가요? 그래서 이 카페인가요? 이렇게 일본의 카페인가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 어떻게 생각나요? 저도 이런 카페인가요? 저는 또한 새로운 거리로 새로운 라이브와 같은 카페인가요 그리고 제가 처음에 앉아있는 카페인가요? 이 카페인가요? 정말 재미있는 카페인가요? 제가 처음에 앉아있는 카페인가요? 바리스타 자격증이 있는 직원들이 직접 한 나라의 디저트까지 만드는데요. 일본의 달콤한 디저트, 미타라시 당구와 짭조름한 야키소바, 그리고 필리핀의 카사바 케이크와 망고 슬러시가 단연 인기 메뉴라네요. 이거 딱 비주얼만 봐도 필리핀에서 각 공수해서 비행기 4시간 타고 날아온 단골손님이라고 들었어요. 맞으세요? 네, 맞아요. 저는 여기 찾아와서 정말 일주일에 한 번 걷고 오는 단골손님이에요. 선생님 혹시 고향이? 저는 고향은 일본 시즈오카입니다. 아, 일본 분이셨구나. 아니면 그러면 여기 특별히 이 카페를 자주 오시는 이유가 있으실 것 같은데 여기는 다문화 이해 교육을 해주셔서 그래서 다문화 가족분들도 많이 찾아오기 때문에 여기서 즐겁게 지내고 이 카페는 결혼 이주민 여성이 창업을 돕기 위해 시작된 협동조합인데요. 다문화 카페뿐만 아니라 일본어 수업과 다문화 이해 수업, 로컬 여행 프로그램도 운영하면서 다문화 가정의 사랑방 같은 소통 공간으로 자리 잡았죠. 그런데 선생님, 한국의 문화 중에 그런 말이 하나가 있어요. 혹시 알고 계세요? 콩 안쪽도 나눠먹는다. 혹시 알고 계세요? 아니요, 몰라요. 모르세요? 저도 좀 즐겨봐도 될까요? 예, 예. 물론이죠. 그래서 좀 보세요, 같이. 아니, 안쪽도 너무 먹고 싶었거든요.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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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평소 맛보지 못하는 다른 나라의 음식을 이렇게 색다르게 접할 수가 있었는데요. 디저트를 통해 일본을 여행한 기분까지 나더라고요. 이렇게 다문화 카페를 열 수 있었던 데에는 김은아 대표의 공이 큰데요. 야, 대표님 오늘 여기 카페에 딱 와가지고 정말 시원하게 그리고 해외여행 온 듯한 느낌으로 몇 개 나라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그 해외여행을 이 미루시장에서 좀 느껴볼까 해서 오신 분들도 있고 저희 매장은 또 이제 다문화 디저트 카페이다 보니 다른 매장이 없는 그런 디저트들이 있어서 찾으시는 것 같아요. 카페뿐만 아니라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랑 다양한 사업들을 또 하고 계신다고 들었어요. 어떤 것들을 좀 진행하고 계세요? 저희가 이제 여기 로컬 여행이라 그래서 시장 투어도 저희가 뭐 일본어나 영어로 가이드하는 지역 여행도 있고 다문화 이해 교육도 있고 네, 그리고 이제 또 외부로 나가서 하는 프리마켓으로 저희가 또 이제 같이 오픈, 뭐 매장은 매장대로 일도 하고 저희는 이제 외부로 나가서 홍보를 하는 그런 역할들을 좀 많이 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어찌 보면 원주 곳곳이 전 세계 여행을 할 수 있는 곳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앞으로 좀 계획이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아, 네. 저희는 이제 다문화 여성분들이 계속 이제 계속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일자리를 좀 더 만들고 싶어요. 네, 그래서 이분들이 좀 이렇게 이 나라에 살면서 편견 없이 또 심적으로도 좀 편안하게 한국 생활을 좀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마치 해외여행을 한 것처럼 나라배 디저트의 세계에 푹 빠져본 하루였습니다. 원주 원도심과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다문화 가정의 소통분만이 되어주는 카페에서 맛있는 디저트까지 즐겨봤는데요. 여러분도 미로시장 다문화 카페 방문해서 일본과 필리핀의 디저트 투어 함께 떠나보면 어떠세요? 우리가 매일 편하게 먹는 것 같아요. 쌀이지만 제가 좀 더 맛있게 먹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쌀이지만 제가 좀 더 맛있게 먹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정미소로 하면 시골에서 쌀을 도적해서 생산하는 곳을 말하는데 취향에 맞는, 입맛에 맞는 쌀을 직접 보시고 도적을 직접 해드리고 그런 컨셉에 맞춰드리고자 도심소개 증명소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쌀들은 다 먹어봤죠. 박소모리아가 굉장히 생소하실 텐데 일본에서 쌀을 전문으로 시험을 치는 과정이 있어요. 그 과정을 통해서 인정을 따는데 진짜 말 그대로 쌀에 대한 모든 것을 총괄적으로, 총체적으로 알고 입맛에 맞는 쌀을 추천드리고 여러 가지 쌀을 블렌딩해서 음강이나 취향에 맞는 쌀을 제공해드립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건가요? 지금은 소비자분들에게 드릴 쌀을 현미 상태를 확인하는 겁니다. 이 현미를 가지고 소비자분들이 분도를 선택하시게 되면 바로 기계의 튜브를 해서 도전을 해드려요. 그러면 소비자들이 원하는 분도 쌀을 바로 가져가실 수 있죠. 이 현미는 가장 많이 사랑받고 있는 고시까리 현미입니다. 지금 숨은 상태라든가 현미 촉감을 통해서 숨은 상태로 점검하고 그리고 쌀이 어떤 정도의 품위를 가졌는지 직접 확인합니다. 제 극복이하고 siinä ¡ bilateral 가 quality! 감사합니다. 가기ANG Hi Imagine 쌀도 넓습니다. 세포가 넓기 때문에 도정일자로부터 시간이 지날수록 밥맛이 현재 떨어지고 수분이 감소하고 그리고 오래됐을 경우 심지어는 굉장히 안 좋은 미생물까지 발생할 수가 있어요 예전부터 쌀은 많이 쌓아놓고 먹어야 되는데 그런 고정관념이 있다 보니까 20kg, 40kg 사두시고 계시는데 그러시면 별로 안 좋습니다 결국은 도정한 알자가 쌀의 신선도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도정한 살을 드시는 게 가장 맛있는 살을 드실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낙지만 전문적으로 한 30년을 했는데 물론 낙지도 전문적으로 하지만 밥이 제일 우선을 하거나 하고 사진을 한번 잡숴보시예 식당에서 밥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예 한번 먹어볼게요 예예 한번 잡숴보시예 통종은 어떤 쌀 쓰고 계시는 거죠? 일풍 아 일풍 예 일풍 쓰고 있습니다 손님들 반응 어떠세요? 그 맛없다 소리는 안 하시고 좀 밥이 될 때가 있어요 밥이 될 때가 그럴 때는 제가 한 번씩 지적을 봤지만 일풍 품종이 경북에서 대표 품종이거든요 경상북도 지역의 대표 품종인데 찰기가 상당히 세요 그래서 물조를 조금만 잘못하시면 밥이 많이 짓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이제 조금 찰기가 좀 덜한 품종 그러면서도 밥맛이 굉장히 부드럽고 담백해서 손님들 드셨을 때도 굉장히 밥 좋다 느끼는 요거보다 좀 다른 품종 밥맛 다른 품종 제가 추천해 드려볼게요 예 감사합니다 예예 감사합니다 아 예 언니 깻잎 맛있네요 쫀득한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고소한 뒷맛은 고소한 맛도 없잖아요 향도 일반 밥 향보다는 조금 다른 향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식감이 참 좋은 것 같아요 향이 강하지요 누룽지향 그리고 찰기도 아주 적당해 나고 세척무 이런 품종들도 상당히 볶음률에 어울리는 품종이에요 볶을 때 너무 찰기가 엉키잖아요 그런 걸 가방에서는 좀 덜한 품종, 찰기가 그런 것도 어울리다고 생각합니다 쌀에 대한 관심도 줄어들고 또 안 먹게 되고 쌀에 대한 잘못된 정보 그리고 각종 매스컵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얘기들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생각하는데 또 더 안타까운 건 쌀의 어떤 진짜 면목을 잘 모르시고 쌀을 중요하게 취급하지 않으시는 게 안타까울 뿐이죠 가공품 이런 쪽들은 당이 바로 몸으로 쌓이는 거죠 혈당이 바로 올라가는 거죠 반면에 복합당은 그 안에 전분과 섬유질이 같이 함유되어 있어요 혈당이 올라가는 속도를 늘리게 주문이기 때문에 착한 탄수함 오늘은 저희 작곡밥을 준비했습니다 이제 일반 백미와 그리고 블렌딩 작곡 이 두 가지를 같이 섞어서 작곡밥을 만들 텐데 요즘 콩밥을 싫어하시는 분이 많은데 그래서 콩을 배제하고 단순하게 다른 현미와 찹쌀, 가바현미 이런 쌀 종류의 작곡을 이용해서 브랜딩한 작곡입니다 이 두 가지를 섞어서 오늘은 작곡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앞으로도 전해 드릴게요 음의 자세히 한글자막 by 한효정 이제는 밥이 배고파서 먹는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입에 맞는 좋은 품종의 쌀을 소량으로 구매하는 그런 패턴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쌀 소비는 많이 줄고 있는 반면에 적석밥 소비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여러분들이 밥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 밥은 드시고 싶은데 요즘 같은 바쁜 세상에 귀찮으니까 빨리 해드시기 힘드니까 그래서 좀 그쪽으로 소비가 지울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편하게 간단하게 좋은 밥을 집에서 드실 수 있게 만드는 도구적인 어떤 문제가 해결이 된다면 쌀 소비도 충분히 더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여러분들께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면 저는 정말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족의 명절 추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맛있는 햅찰밥으로 가족과 함께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다양한 모양의 소나무들 한 그루 한 그루 소나무를 엮어 만든 오경열 씨의 작품입니다 제 2의 인생을 소나무와 함께 한다는데요 최근엔 새로운 취미도 생겼습니다 나무와 함께 홍천에서 새로운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오경열 씨를 만나봅니다 나지막한 산으로 둘러싸인 조용한 마을 둘러보는 곳마다 푸르릅니다 정원 한편에서 만난 소나무 그런데 줄기가 뒤엉킨 모습이 났었는데요 바로 소나무 열리지라고 하네요 소나무를 키우며 제 2의 인생을 살고 있는 오경열 씨 지나면 이 정도가 됩니다 저쪽에 있는 것처럼 노지에서 성장을 하면 훨씬 성장 속도가 빠릅니다 저쪽에 보시면 나무를 50그루를 이어 이어 붙여서 지금 성장하고 있는 중인데 20그루 정도까지가 지금 완성이 되어 있을 겁니다 한번 보시면 완벽하게 붙어서 떨어지지도 않고 이게 자연에 의해서 붙어있는 나무거든요 지금 현재 나무가 20그루 정도 붙어있는데 이걸 한번 봐보세요 이게 하나 둘 세, 넷 세, 넷 이게 16그루 째에는 한 번 2년 정도 더 있어야지만 이게 완성이 돼서 지금 시작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산에 가면 자연에 의해서 그냥 붙어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보고 그냥 한번 붙이면 되지 않을까 해서 해버린 게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왜 나무가 서로 붙어있을까 내가 봐도 신기해요 희한한 놈이야 뿌리가 다른 나무가 뒤엉켜 마치 한 나무처럼 자라는 열리지 궁금한 것은 꼭 직접 해봐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 탓에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며 완성해 나가고 있는데요 상처를 낸 가지에 구리선으로 감아 모양을 잡아줍니다 오랜 시간은 물론 온도에도 민감한데요 한 작품당 15년씩은 공을 들여야 완성된다고 하네요 이제 시작하는 거죠 붙으려고 너무 힘들죠 이제 결과가 빨리 나오면 좋은데 결과가 안 나오니까 기본이 10년은 돼야지만 결과가 나오는데 참 이게 어떻게 하면 좋아 집사람한테 맨날 얻어 터지고 사는 거죠 그동안의 노력으로 다양한 무늬를 만드는 경지에 올랐는데요 사람 모양부터 하트 태극 모양까지 대단하십니다 소나무는 이렇게 휘 수가 있어요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 만들 수가 있어서 이거는 내 머리에 이상한 게 있어요 남이 안 하는 걸 자꾸 해보고 싶은데 창작에서 떠오르는데 나무를 가지고 더 이상 발전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고민을 하다가 목공을 하게 됐습니다 목공을 하게 되면 여기에다 더 많은 걸 발전할 수 있어서 창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목공을 시작하게 된 거죠 이곳이 바로 오경열 씨의 창작료를 불태우는 작업실입니다 벌써 1년째 작품을 만들고 계신데요 이 안에 있는 작품은 한 200작품 정도 있는데 완성품은 50작품 정도 되죠 그리고 지금 생각나무 또 만들고 있으니까 이 직소기는 나에게 하늘에서 내려준 기계 최고 좋아 간단하고 편리하고 위험하지 않고 열리지 나무는 살아있는 나무를 가지고 만드는데 이렇게 창작을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만들 수 있는 게 쉽게 말해서 도깨비 누나 만들 수가 없어요 나무로는 그런데 이건 내가 원하고 있는 창작을 다 할 수 있어요 평생 태어나서 기계 잡아본 것도 처음이고 농사 잡은 것도 처음이고 이건 딱 1년 됐어요 목판에 도안을 그리고 알맞게 자른 다음 구멍을 내어 다듬어줍니다 사포질을 이렇게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사이가 오면 씨암 딱 잡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이 때문에 죽는 거지 그래서 이게 장모님이지 이게 장모님이 칼 휘두르면서 닭을 잡는 거지 다 스토리가 이렇게 있는 거죠 여기가 이제 그냥 막 생각나면 그냥 그림 그려서 이렇게 하는 거죠 작품마다 재미난 스토리가 있는데요 상상력으로 자신의 작품을 완성해가는 오경열 씨 실력도 인정받으며 아내와 함께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술 공예 공모전이 있어서 거기에 출품을 이 작품은 저희 할아버님이 2023년 6월 이달의 독립운동가에 선정을 된 이 작품을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1909년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얼굴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리고 기억도 잘 안 나고 그래서 안타까워서 우리 할아버님을 조금이라도 좀 이해하고 싶어서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할아버지에게 받은 영감으로 독립운동가의 정신을 전했는데요 인상적인 것은 오경열 씨와 아내 최진주 씨 함께 작업했다는 것입니다 전체 대상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상장이고요 저희는 이제 부부 공동 작가이고요 같이 협력을 해서 같이 작품을 만드는 그런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남편은 머릿속에 번뜩 있는 그런 아이디어가 있는 전형적인 천성적인 작가라고 생각이 되어서 저렇게 아이디어가 저렇게 나올 수가 있나 하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존경스럽죠 남편이지만 저희 집사람은 천천히 아름답게 하는 걸 굉장히 잘해요 그리고 조언을 많이 해줘요 저한테 대화를 많이 하고 그러면 창작 작품이 나오죠 거기서 여기 내려와서 작품 활동 시작하게 됐어요 처음에는 제가 계속 거부를 했어요 그런 걸 하는 거를 너무 시간을 갖다가 거기다 다 보내고 돈도 또 경제적인 것도 또 거기에 들어가야 되고 이러니까 그랬는데 저한테도 같이 해보자고 이제 권하면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지켜보니까 아 내가 그동안에 도시에서 살 때에만 알던 그런 남편이 아니고 굉장히 창의적인 그런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서울에 있을 때도 내내 그런 걸 생각도 안 하다가 오히려 지방에 여기 와서 살면서 사람이 마음에 여유가 있으니까 머리도 맑아졌는지 어쨌는지 아무튼 그런 생각지도 않던 그런 거를 하게 돼가지고 굉장히 성공적으로 지금 잘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거 해도 되나? 말도 안 하고 왜 막 이러나? 우리 집사람이 대한민국 한복 모델 선발대회에 나가서 우수상을 받은 상장이고요 여기 전체 5등 그다음에 실버 1등 너무 괜찮죠? 멋져 볼죠? 제 존재적인 그런 면에서 굉장히 많이 활력소가 되고 자긍심을 갖게 되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이가 있기 때문에 문화활동이나 이런 걸 해도 괜찮은데 해보라고 자꾸 그런 거죠 지금도 그래서 뭐든지 하라 이거죠 참 행복하게 지내고 있는데 앞으로는 대상 한 번 더 받고 싶습니다 그냥 이렇게 돈으로 살 수 없는 그런 평화 그다음에 이렇게 따뜻함 그러니까 너무 좋습니다 40년 가까이 이어온 부부의 인연 마치 열리지 나무를 닮았는데요 열리지 전문가로 또 목공예 작가로 홍천에서 자연과 함께 새로운 꿈을 키워나가는 오경열 최진주 부부 자연이 주는 풍요로움 속에서 작품을 만들어내는 특별한 귀촌의 삶 오경열 최진주 부부의 제2의 인생을 응원합니다 분주하고 숨가쁘게 돌아가는 일상 속 몸 건강만 챙기느라 뭐 잊은 건 없으셨나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소홀해지기 쉬운 마음 몸뿐만 아니라 마음 건강도 챙기는 시대 토닥토닥 내 마음을 부탁해 마음 육아 프로젝트 첫 번째, 살림치유인데요 산을 걸어야 하니 준비 운동은 필수죠? 살림치유 하나면 몸과 마음 둘 다 챙길 수 있어 일석이조인데요 일상을 잊고 숲과 데이트할 생각에 설렘이 가득합니다 산림치유 프로그램은 숲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요소들을 활용해서 심리적, 육체적, 정신적으로 건강을 회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숲길을 걸으면서 녹색이 주는 시각적인 편안함, 숲의 향기, 음리온, 자연의 소리 등을 활용한 건강 회복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도토리 나무가 많아서 도토리 꿀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 앞에 남부시장이 가깝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쪽 지역에 마을 주민들이 도토리를 주워다가 도토리도 끓여서 판매도 하고 산림치유는 8주간 매주 수요일에 진행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전주내 다양한 산에서 수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연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시간, 바쁜 일상에 나를 위한 시간을 가진다는 건 그 자체로도 엄청난 위로가 될 것 같습니다 전주시를 둘러싸고 있는 건지산, 황방산, 화산공원, 모악산 등의 숲길을 걸으면서 진행되는데요 호흡법, 보행법, 스트레칭법을 배우고 숲에서 만나는 나무, 곤충, 새들의 이야기와 숲이 우리에게 주는 혜택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2020년 마음치유 전담반으로 시작하게 된 마음치유 프로그램 작년 봄 새롭게 개소한 전주시 마음치유센터는 전주시민들의 마음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데요 산림치유는 여러 인기 프로그램 중 하나라고 합니다 우울, 불안, 스트레스와 같이 심리적 어려움을 경험하는 전주시민분들의 마음 건강 회복을 위하여 여러 가지 심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습히 좋은 점은 제 자신이 일단 환해지는 모습을 보고서 제가 힐링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여실히 느껴지는 이런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친구의 권유를 오게 됐는데요 이걸 하면서 마음치유도 되는 것 같고 또 힐링도 되는 것 같아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일에 치여 사람에 치여 방치하고 있던 나의 마음 그렇기 때문에 숲을 걸으며 나의 마음과 마주하는 시간이 더욱 귀한데요 직장 생활만 하다가 이렇게 쉬는 날에 휴식도 되고 또 전주의 여러 산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숲은 숲 자체로 사람들에게 치유의 효과를 줍니다 참가자들은 숲길을 걸으면서 다른 사람과 마음을 열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친구가 되기도 하고 숲길을 걷는 신체 활동을 통해서 우울감을 떨쳐내고 활력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번 주말 살림치유 어떠신가요? 마음치유센터 내에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요 두 번째로 살펴볼 프로그램은 아로마 치유입니다 식물의 호르몬, 물질을 가지고 치유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전주 시민의 우울한 마음과 지친 스트레스에 활력을 주기 위해서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허브를 그대로 농축시켜 만든 아로마 에센셜 오일 향마다 고유한 치유 특성이 있어 골라맞는 재미도 있습니다 100%의 천연 아로마 에센셜 오일로 지금 우리 선생님들이 마음의 힐링을 하는 체험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관자머리를 다섯 번 시기 방향으로 돌려주시고요 배가 별로 올라왔네 독일에서는 뒤에 머리에 머리카락을 뽑아서 금속 독소가 SNS 홍보구를 보고 왔는데 전주시 보건소에서 진행하는 많은 프로그램 중에서 특별히 아로마 오일을 선택한 이유는 직장이라던가 일상생활에 스트레스를 풀어줄 수 있는 그런 커리큘럼을 가지고 도움을 준다고 해서 선택해서 오게 됐습니다 한 방울 그 아로마 에센스를 이렇게 흡이 먹음으로써 느가 맑아지고 기분이 상쾌해지고 산림에 온 것 같이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번 수업은 아로마 젤을 만드는 수업인데요 이 외에도 아로마 로션 아로마 향수 등 향기를 이용한 다양한 수업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아로마 향기를 맡으며 일상 속 쉽게 지나쳤던 내면의 이야기에 집중하고 위로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그 향이 우리 감정 내의 감정을 건드릴 수가 있고 행복 호르몬의 치수 그게 올라가는 업이 되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고 스트레스 부분을 해소해서 내려가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머리도 약간 무겁고 뭔가 깨운치 않은 그런 상황에서 왔거든요 이렇게 머리에 손으로 아로마 향을 이렇게 하니까 제가 가지고 있던 어떤 그런 것들이 다 날라가는 느낌 편안한 느낌?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저희 전주시 마음치유센터에서는 미술, 원예, 긍정심리, 집단상담 등 다양한 주제를 목적으로 하여서 심리적인 어려움을 해소하실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음치유센터에서는 20개가 넘는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들의 우울과 스트레스를 맞춤형으로 다독여준다고 하는데요 내 마음을 믿고 맡길 수 있는 곳이 있어 더욱 안심이 됩니다 또한 1대1 개인 상담을 통한 치유 프로그램도 있다고요 개인의 심리적인 어려움을 좀 심층적으로 해결하실 수 있도록 전문 상담사와 1대1로 심층적인 상담을 하시는 건데요 철저한 비밀 보장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전주시 마음치유센터의 서비스는 063-281-8576 전화를 통해서 문의를 하시거나 신청하실 수 있고요 공식 블로그를 통해서도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포털사이트에 전주시 마음치유센터를 검색해 주세요 나를 가장 나답게 만들어주고 자신을 찾아가는 시간도 필요한데요 온전히 나와 마주하며 꽉 막힌 미로 속 내 마음을 달래주는 첫 걸음 마음치유는 어떠신가요? 지친 마음을 달래고 치유하러 마음치유센터로 오세요 얘길래 우주자 baar 음 플 puedes Bau isko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